우선은 척추관 협착증, 지금 수술에 대해서 궁금증 굉장히 많으십니다. 좀 수술 방법에는 어떤 것들 좀 있나요? 네, 협착증에 대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수술 방법이 황색인대를 제거를 하는 수술 방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황색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신경이 눌려서 증상이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황색인대를 제거해서 없애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수술 방법입니다. 이렇게 황색인대만 제거해서 신경 눌리는 것만 풀어줘도 증상 완화가 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고요. 황색인대도 나름 몸에 붙어있는 인대니까 본인이 하는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황색인대가 몸에 어느 정도 허리를 과도하게 숙이거나 펼 때 과도하게 움직이지 않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조직인데 이 인대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허리 척추에 좀 예기치 않게 불안정성이 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실제로도 황색인대 제거해서 신경은 잘 풀렸는데 그 이후에 생활하는 과정에서 전방전이증이라든지 척추뼈가 좀 불안정해지는 그런 증상이 생기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해서 이제 시도를 하게 된 게 인대 재건술이에요. 그래서 황색인대를 제거를 하고 나서 그 황색인대 제거한 수술 부위에 인공인대라고 하는 부분을 뒤에 극돌기라고 삐져나온 뼈에다가 묶어줘서 척추뼈를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재발유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척추유압술, 나사모 고정술 환자분들이 제일 받기 싫어하는 그런 수술인데 예전에 많이 했던 수술이죠. 네, 그렇죠. 조금만 뼈가 흔들려도 예전에는 나사모술 고정을 하고 그렇게 많이 치료를 하셨는데 전방전이증이 너무 심하고 뼈마디가 너무 많이 흔들리시다든지 아니면 척추 분리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동반이 돼 있어서 감압술, 황색인대만 제거해서는 효과가 크게 나지 않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나사모 고정술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도 나사모 고정한다고 해서 허리를 아예 못 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적당하게 자기한테 맞는 수술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황색인대 제건술 그리고 인대 제건술 이게 기존에 나사모 수술을 조금 더 보완하고 좋은 수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황색인대를 제거하고 났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불안정성이라든지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척추전방전이증 아니면 기존에 약간의 전방전이증이라든지 불안정성이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나사모 고정술을 하기는 굉장히 아까운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황색인대만 긁어내서 더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불안정성을 좀 미리 예방하고 차단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허리 뒤쪽에 극돌기라고 뒤에서 허리뼈 만져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위에 황색인대를 제거하고 그 부위를 묶어줘서 척추의 안정성을 좀 더 유지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 재발류도 조금 줄여줄 수 있다. 이런 수술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소에 정말 다리가 당기고 저리고 굉장히 고생들 많으실 텐데 오늘 이렇게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